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는 어 얘가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건 동사 자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전치사 뒤 동명사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뒤에 딱 이거는 이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들어가는게 맞는데 답은 얘가 돼야 되고 이 파운디드 동사는 파운드 라는 동사가 있죠 파인드의 과거 말고 파운드 라는 동사 자체가 별도로 있지 파운디드, 파운디드 잠깐만 답 표시를 잘못해줬다 미안 얘가 답이 아니라 여기가 돼야죠 미안하다 자 파운드 파운드 이거는 설립하다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해석을 해보면 모든 종류의 직업들은 신문의 이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주어 니까 단수 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즈 겠지